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핵폐수, 박류, 저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오늘 집회를 마치고 일본 총독이 있는 용산까지 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이쯤에서 노량국질부터 사회를 갖고 있겠습니다. 저 흔한 고용성 좋아요, 저 크로브트 애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오염수 왕도기 중단하라! 얼마나 많은지 저 3호차, 4호차까지 오늘 한 5만 명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신여대 해와동 쪽으로 가고 있는 촛불행동 집회에 우리 차로 바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태양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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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